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불법 도박과 사이버 도박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도박 범죄 사례도 급증하면서 더 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건 파일에서는 청소년 도박 범죄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 행정학과 남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도박 범죄 관련 통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도박 범죄가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도박의 증가 추세는 더욱더 가파릅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169명의 청소년들이 도박으로 형사 입건되었는데요.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벌써 328명의 청소년이 도박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통상적으로 도박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초범일 경우에는 형사 입건을 하지 않고 훈방을 하거나 직결 심판에 회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따라서 드러나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 행위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년간 113명의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으로 상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박 자체가 성인들에게도 중독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데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도박이 빠지게 되면 학교 부적응, 학교 성적의 저하, 가족 간의 갈등 이런 일반적인 문제는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점은 이것이 자칫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대검찰청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들 가운데 무려 26.8%가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도박은 도박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50만 원 미만이거나 또는 초범이면 훈방, 직결심판의 회부 그리고 가장 강한 처분이라고 해도 보호 처분 정도에 그치는데요. 반대로 도박 금액이 500만 원을 상회하거나 아니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촉법소년들의 도박 범죄도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데 이 숫자 역시도 올해 들어서만 무려 45명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도박 범죄도 급증하고 있고 다른 청소년들도 다 호기심에 한 번씩은 관심을 가지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만연하게 되는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도박을 용인하는 사회적인 문화, 가정이나 학교적인 요인,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최근에 두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의 도박은 대부분 온라인 사이버 도박이라는 거거든요. 포탈 사이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인터넷 공간을 보게 되면 도박 사이트가 아무런 여과 없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성인 인증도 없이 그리고 청소년임을 알고서도 도박 행위에 가담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 나간다는 건데요. 실제로 적발된 도박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하나의 학교 안에서 동급생들이 몰려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관계, 그것에 따른 일종의 학습. 이것들이 최근에 도박 범죄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처벌도 필요하지만 빨리 상담 치료나 이런 중독 같은 관련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빨리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관리 체계는 지금 어떻게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전국 14개의 지역에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인데요. 이 기관은 기본적으로 도박에 대한 예방 그리고 도박에 대한 조기 치료적 개입을 담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우리나라의 10대 청소년 가운데 무려 2만 8천 명 이상이 사이버도박 위험군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번 없이 1336 전화번호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센터를 통해서 친속한 신고라든지 또는 치료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과 그리고 교육당국이 서로 협업을 해서 템페인,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도박 문제 예방 교육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강원도만의 독특하고 또 창의적인 다양한 예방 교육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참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도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두 개의 주체가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사이버 도박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온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할 그런 의무가 가정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학교의 문제인데요. 학교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청소년들의 도박도 불법이고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동급생이나 친구들이나 선후배 간의 이런 일종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참 대처하기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사회적, 제도적으로 좀 더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박 문제 예방치유센터가 14군데의 지역에 설치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18개입니다. 네 곳에는 이 센터마저도 없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전문기관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전문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도박은 성인 도박과는 다른 독특한 메커니즘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년 도박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들을 증원해서 일선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인터넷 공간에서 범람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에 대한 홍보를 억제를 하고 이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수사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 비해서 대응이 조금 느린 거 아닌가 싶은데 신속하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